이재명 김혜경 부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새로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께 충격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특종 기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혜경 씨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당료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작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이 대선에 잡룡이면서 동시에 현직 경기지사일 때 그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아니 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 점도 그렇지만 아무튼 네 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이 밥값이 누가 냈느냐? 이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재명 의원실에서 김혜경 여사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김혜경 여사가 먹은 밥값은 따로 계산을 했고 나머지 민주당 사람들이 먹은 밥값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녹취 그 내용을 우리 전 기자님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 경제공동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80억 원 배모 씨의 재산 80억 원이 과연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 의혹과 관련된 의혹도 추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유형 의혹 사건 공익제보자 A씨 그러니까 배모 씨에게 지침을 받았던 7급 공무원 A씨 간의 대화가 어제 대화를 SBS가 보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좀 각종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보자 A씨가 배모 씨에게 물어봅니다 카드 결제는 비변호사 보고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 그러니까 배모 씨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네가 결제해라 이런 거죠 네가 결제해 B는 잘 몰라 그거 B 변호사는 그거 잘 모른다는 얘기죠 네가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이렇게 3명하고 너희 먹은 거 하고 그러니까 다시 공익자보자 A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혼식거만 캠프에서 떼놓는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배 씨가 응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4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4명이서 밥을 먹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그중에 누군가가 만나자고 초청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고 연장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4명 밥값 정도는 혼자 다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재명표 더치페이인지 그러니까 카드를 여러 장 사용해서 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카드를 두 장을 각각 사용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그 당시 A씨 공익자보자 A씨가 정치자금 카드 이것은 민주당에서 준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업무처집이 카드 이게 법인 카드인데요 두 장을 나눠가지고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다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공익자보자 A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는 경기도 법인 카드 그쪽 카드는 민주당에서 준 카드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희가 7만 8천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배우자 김혜경 씨하고 먹은 사람이 3명이니까요 2만 6천 원 곱하기 3하니까 7만 8천 원이 되는데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경성 캠프 관계자 식사 비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식사 자리는 그러니까 5명의 밥값이 지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이 사람들 1인당 얼마 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또 별도의 어떤 카드를 썼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추정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3만 원이 넘지 않게 1인당 2만 6천 원에 다 맞춘 겁니다 2만 6천 원에 그래서 김혜경 씨는 그 2만 6천 원을 정치 자금 그쪽에서 준 카드가 있다고 해요 이건 아주 화뻑은 모양이죠 이거에 대한 시비가 안 붙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나머지 민주당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 또 하나 있었던 캠프 관계자 이 사람 캠프 관계자 하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겸 대선 후보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민주당 당뇨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 4명이 밥 먹은 값 2만 6천 원 곱하기 4 하면 이제 10만 4천 원이 되는데 그걸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으니 그게 확인이 되면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의원실에서는 김혜경은 몰랐다 그래 법인카드 쓴 것은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발뺌을 할 수가 없지요 이때 2차적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김혜경이 몸쪽 역할을 했던 이 5급 의전담당 비서관 공무원이 7급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그거 네가 가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렇게 말한 게 다 이번에 녹취가 나와버린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김혜경 여사가 김혜경 씨가 지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의 녹취록이 나왔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씨가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 국회의원 부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국회의원 부인 혹시 정청래 부인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이보다 조금 더 심각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부분까지 가는 재판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마터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뻔했던 그 재판 여기에 이제 초호화 멤버의 변호인들이 여기 동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 변호사비 수십억 만약 이 피고가 대기업 회장님이라면 변호사비만 수백억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쌍방울 그룹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건데요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이재명 의원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과 관련된 계좌로 20억 원의 뭉칫돈을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할 게 필요한데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이재명 의원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하고 쌍방울이 왜 관련이 있느냐 변호사비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작년 8월입니다 그때 이 의원은 경기지사 재직 시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번의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때 대형로폼 10곳에서 총 30여 명의 변호인이 참여했습니다 변호하려고 전직 대법관, 검찰 고위 변급부터 정관예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까지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되다 보니까 변호사비 수십억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재명 의원의 재산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까 이재명 의원은 약 3억 정도 썼다라고 그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한 시민단체 그때쯤에 이재명 의원의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해가지고 지난 10월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의 계기가 뭐냐 녹취록이 나왔는데 55세 김 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보자가 녹취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덥니다 수원지검 전 차장검사였던 정관 이태영 변호사가 수임료로 이재명 의원의 변호한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쌍방울 전환사체 20억 원을 받았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녹취록을 이렇게 깐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를 근거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를 맡았던 변호인 다수가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의 사회이사나 감사직을 맡아 있었고요 쌍방울 고위 임원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고액 헌금을 한 겁니다 쌍방울이 작년부터 이재명 수위지라고 막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고 일단 다시 들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20억 원이 들어간 여기가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관련 계좌로 작년 3월에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현금 20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의원 변호사업이 대납 의혹에 발단이 됐던 녹취 속에 등장한 전환사체 20억 원과 같은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이래서 지금 그동안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쌍방울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고 어떤 역할을 했고 쌍방울의 주인은 누구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의 실소유주 김성태라고 쌍방울 전 회장이죠 이 사람 얘기도 자주 나왔었고 쌍방울이 원래 여러분 우리 기억에는 왜 속옷 만드는 난년구, 빤스 이런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는데 그 계열사가 지금은 많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계열사 미래산업, 인피니티엔티, 나노스, 남영비비안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쌍방울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건데요 또 한 가지 의혹이 있는 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20억 원이 쌍방울 계열사 계좌로 다시 반환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의혹이 제기된 금액과 액수가 일치하고 돈이 반환된 시기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변호사비 대납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이 변호사 측, 이태영 변호사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에 쌍방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다른 변호사가 있다 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일시 보관한 돈이었다 20억이? 네, 에스크로 방식이 뭐냐 하면 중고거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팔고 싶어하는 사람 A, 사고 싶어하는 사람 B 그런데 이 B 사람이 사기꾼인지 또 A가 사기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3자가 이 돈을 잠시 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물건을 딱 받아보고 괜찮아, 맞네 해가지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제3자가 그 돈을 송금해 주는 거죠 그게 에스크로 방식입니다 그 역할을 대개 은행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사들도 하는군요 네, 여기서도 은행이 에스크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출을 하자 보면 쌍방울이 이태형 변호사 측에 일을 맡겼는데 시원치 않았다, 돈을 다시 뺏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태형이라는 변호사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름 세 글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형 변호사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이름은 M입니다 M, 영어 대문자로 그냥 M 이게 이니셜이 아니고요 그냥 회사 이름이 M입니다 여기 변호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면 이 변호사들이 대개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재명 의원의 변호를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했겠습니까? 돈 받아야죠 그런데 20억 원어치 전환사체 쌍방울의 전환사체가 이태형 변호사한테 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왔고 이 녹취로 나온 겁니다 그 녹취 제보를 한 사람은 이름이 이병철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도 역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전환사체 CB라고 부르는 건데요 Convertible Bond 이건 뭐냐면 제가 가령 전현석 기자님이 제가 회사예요 김 회사 그러면 전현석 기자님이 우리 회사 주식을 20억 원어치를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진 현금이 저한테 20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현석 변호사가 아무런 얻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20억을 둔다 이거죠 이게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는 연결고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태형 변호사한테 쌍방울 쪽에서 현금으로 20억 주고 그 현금을 20억으로 다시 전환사체 20억 원어치를 사고 전환사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1년, 2년, 3년 지나서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고 팔 수 있는 형태의 전환할 수 있는 이 주식이 전환사체인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새로 찾아낸 건 수상한 돈의 흐름 전환사체가 왜 이따위로 왔다 갔다 하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업들은 전환사체를 발행해도 이런 식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수상적에서 들여다보니 왜 쌍방울이 이쪽으로 20억을 주고 또 이게 투설이 나니까 다시 또 20억이 쌍방울로 돌아오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복잡한데요 쌍방울이 전환사체라는 게 기업이 전환사체를 발행할 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의혹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쌍방울이 전환사체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각종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사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현금으로 다 바꿔줘요 쌍방울이 전환사체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급할 때 이걸 발행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의원의 판결이 나자마자 이게 어떤 이름 모를 사람들이 이거를 전환사체를 사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돈을 그걸 사갑니다 이 돈이 너무 수상하다는 거죠 앉은 자리에서 쌍방울은 그냥 그 돈을 날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배임이다 혹은 만약에 그 돈을 쌍방울에 가졌다면 이것은 횡령이다 이런 혐의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의원이 연루됐다는 단서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영 변호사 지금 저희가 줄곧 말씀드렸던 이태영 변호사를 압수수색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얼마 전 뉴스입니다 지금 열흘도 안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이 유출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동안 쌍방울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검찰, 어디 검찰? 수원지검의 수사 기록이 고스란히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를 물고 물고 하는 것을 찾아가 보니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 이 사람이 그 문서를 빼내서 이태영 변호사한테 넘겨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이 수사관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커넥션이 왜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아까 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영 변호사가 수원지검의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컨대 이태영 변호사가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할 때 그때 아마 어떤 유대가 있었던 그런 수사관을 꼬들겨서 그 수사기록을 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김성태 회장 지난 5월 달에 싱가포르로 나가서 아직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딱 출국한 시점 핵심 사건 고위 임원들이 출국한 시점이 딱 아까 얘기했던 기밀문서가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딱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밀 유출을 알고 수사가 압박해 오는구나 그걸 알고서 해외로 도망간 거 아니냐 도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공소시여가 다음 달 9일입니다 그래요? 그럼 며칠 안 남았군요 진짜 한 달도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태영, 김성태 이렇게 세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이태영, 김성태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이태영이 일을 한 2, 3년 했던 겁니다 변호사로서 허위사실 유포, 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갈 때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태영한테 뭔가 반드시 변호사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쌍방울, 김성태 쪽에서 이쪽으로 20억이 가간 겁니다 그러면 쌍방울은 그냥 거저히 이렇게 줬을까요? 이재명과 쌍방울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도 반드시 이 삼각형이 형성되려면 다 각자 각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공짜라는 없는 겁니다 검찰은 이러한 관계를 밝혀내는 그런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과 쌍방울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재명과 쌍방울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재명과 쌍방울은 어떤 관계일까요?